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워지고 없지만 논란이 좀 많았던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별다른 코멘트 없이 그냥 출발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무편집본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편에게 도로연수를 받는데 내 운전하는게 너무 거지같다며 도로위에 나를 버리고 혼자 집으로 가버린 남편 원제 남편이 도로연수를 하던 중에 저를 버리고 갔어요 네 알아요 제가요 운전을 좀 많이 못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남편이 봤을 때 그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구요 그래서 자기야 미안해 똑바로 할게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그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화를 내더니 제가 또 한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한번 정찰을 했다가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모르고 또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아이씨 진짜 이씨 야 아 됐어 그냥 니 마음대로 해 이러면서 바로 내리더니 8차선 도로 위에다 저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저는요 이제 막 운전면을 일단 완전 초보고 이게 또 동네도 아니고 8차선 도로였어요 왕복 8차선 아 참고로 바로 시작부터 8차선으로 나온건 아니구요 저희 동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점차 범위를 넓혀가다가 이제 이제 두달 됐거든요 하 저는 진짜 이때부터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른채 달달달 떨어가면서 집까지 간신히 운전해 오긴 왔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남편이 저요 너무 큰 배신감들 그 배우자로서 실내고 뭐고 그냥 옷 다 깨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아무리 운전을 못해도 그래 화가 나겠지 화가 나는건 알겠는데 화를 낼 수는 있는거지만 그렇다고 길 한복판에 그것도 8차선 도로에다가 초보 운전인 아내를 두고 가버리는거 이게 정말 상식적인 일인가요? 이거 저희 남편이 선 시계 넘은거 맞죠 여러분?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저기요 두달동안 도로연수를 했는데 우회전시 정차조차도 못할 수준의 실력이라면 스니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운전대 내려놓으시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나 이용하세요 아니면 남편 옆에 타고 다니든가 내 댓글 보니까 이 스니 겁도 많고 운동신경도 엄청 둔한거 같은데 남편 말고 전문가에게 연수받아도 꼭 여사 될 확률 100%야 2번 아니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어기는데 무슨 운전을 하겠다는겁니까 아마도 님 남편 속에 천불 나가지고 집에 가버린거 같은데요 2번 헐 이러다가 이 아줌마 사람 잡겠네 그냥 면허 반납하세요 무섭잖아 3번 글쎄요 남편 한 행동이 과한건 맞지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 늘 얘기해도 계속 안듣고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얘기해도 그 말을 안듣고 대충대충 건성으로 완전 니 마음대로 하던게 두달 동안 완전 오지게 쌓였던거 아닐까요 그게 터진거 같은데 4번 남편 말고 돈 내고 받으세요 한번으로 안되면 두번 세번 하세요 그 상태로 운전하다간 사람 칩니다 내 댓글 저기요 두달을 연습했는데 우회전 정차도 못할 실력이면 이거는요 전문가고 나발이고 절대 운전하면 안되는거죠 이건 그냥 아예 아무런 상식과 개념이 없는거야 나중에 100% 사람친다니까 5번 아우씨 나도 예전에 내 여동생 연수시켜주다가 개 짜증났지만 최대한 참고 도로 운전대를 뺏은 뒤에 야 됐어 그냥 꺼져 돈 주고 받아 이랬는데 아우 쓴이 돈 아끼려다가 이혼하겠어요 그리고 도로 연수 받으려는 초보 아줌마들 문제가 있는게 그냥 도로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지만 하려고 하거든 그러지마 운전이 뭔지 알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오기 전에 유튜브 같은거 오지게 보면서 기본 개념 정도는 먼저 익히고 나오세요 6번 쓴이는 운전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구요 쓴이 남편은 결혼을 하면 안되는 인간이었어요 7번 우회전 정차 아니 초보가 깜빡할 수도 있는거죠 계속 주제시켜주고 쓴이 본인도 노력하면 되는건데 아니 8차선에 두고 온거 이거 진짜 선 넘은거 맞아요 그러다 사고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아내를 아우 남자새끼 진짜 성질 더럽다 8번 저기요 다른 사람 죽는거 생각 안하세요? 운전 못해서 본인이 죽는거야 억울할게 없다지만 다른 사람이 치어 죽는거 이건 뭔데 그 사람은 뭔 죄입니까? 그 니가 말하는 그 깜빡 깜빡 몇번 했다가 사람 여러 명 죽이겠네요 벌써 두달 동안 이러고 있는데 노력은 무슨 노력이야 두달 동안 우회전할 때 잠시 정차 후에 주변 살피고 가는거 이거 하나 숙지 못하면 노력이 아니라 접어야지요 7번 나 저번에 한문철 유튜브에서 본건데요 어떤 아줌마가 우회전을 안 멈추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를 찾거든 그것도 완전 깔고 지나가는 바람에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큰 문제가 바로 이거야 안 죽을 수 있는건데 아이를 치고 아줌마가 당황을 해서 엑셀을 밟아버린거야 브레이크가 아니고 아마 님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냥 대중교통 타세요 그게 안전해요 8번 쓰니 그냥 운전은 안하는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미래의 피해자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두달 동안이나 그랬다는거 남편도 엄청 참은거고 그 기간 동안 이 정도도 못하는거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9번 저기요 연수는 돈 주고 학원에 가서 받으세요 남편이나 남친 혹은 가족한테 받는거 아닙니다 이런거 10번 상식적으로 운전연수 해주는데 너무 못한다 싶으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위치를 바꾸는게 일반적인거죠 쓰니 운전연수는 면허학원 가서 받으시고 분노조작 미친인간은 갖다 버리든 하셔야 할거 같아요 이거 나중에 애 낳고 애가 말 안듣는다 그러면 고속도로 한복판에 버리고 올 인간입니다 대댓글 글쎄 사람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되는거야 두달 동안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끌 끌 끌 끌 대댓글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되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돼 마누라를 버리고 오면 안된다고 그런데 말이지 이걸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쓰니가 얼마나 말을 안듣고 그랬으면 어.. 자기 마누라를 길에다 버리고 가겠냐고 쓰니가 안쓴 뭔가가 많이 있을거야 어.. 11번 저기요 도로 연수에 아끼지 말고 돈 좀 펑펑 쓰세요 일반 승용차는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연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운전을 생각없이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요 생각을 제가 볼 때 쓰니는 말이죠 운전을 제대로 할 정도가 되려면 전문가한테 가서 적어도 40시간 이상은 연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출장연수 전문인 업체에 돈 내고 제대로 받아 아니면 학원 가던가 근데 근데 진짜 두 달 동안 계속 연수를 했는데 그 정도라면 어우.. 그래.. 운전을 진짜 오지게 못하긴 못하네요 무섭긴 하다 추가 달아주신 댓글들 잘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제 변명밖에 안되겠지만 우회전할 때 앞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차가 정차 안하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저도 순간 그 차를 따라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앞으로 돈 내고 타인에게 연수를 받은 뒤에 만약 그래도 정말로 안된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저도 도로 위에서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연수받아 볼게요 따끔한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도로 위에 저를 방치한 채 그장 가버린 거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저희 부부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뭐 그래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하긴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만약 제가 사고라도 났다면 그때도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야 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면 안되는 거 못할 게 있는 건데 운전 미숙한 걸지도 뻔히 알면서 그런 위험 속에 방치한 채 그냥 가버린 거 이건 절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혼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죠? 댓글 1번 이 여자 추각을 가관이네 두 달 동안 연수하고 운전대 잡고 그런 실수하고 사람 안 친 건 운이 좋았을 뿐이지?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운이 좋을 건데 이 아줌마야 아니 머리가 빠가도 아니고 우회전은 잠시 대기하는 거 이거를 실수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니 이게 실수냐 이게 남편이 계속 멈춰라 멈춰라 했는데 이거를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래 놓고 지금 봐봐 계속 남편만 잡고 있으니까 지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그렇지? 2번 글쎄 오죽했으면 남편이 버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인은 쓴이한테 있는데 남편한테만 탓 돌리지 마요 어? 둘 다 그지 같아 3번 아니 여기 댓글들 왜 이래? 아내가 운전 못하면 팔자선 도로에 버리고 와도 되는 거야? 나라면 정 털려서 같이 못 살아 무조건 이혼이지 댓글 너 운전 못하지 끌 끌 끌 끌 끌 4번 남편 욕이 오죽에 듣고 싶은 모양인데 운전자들은 다 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그랬을까 5번 둘 다 그지 같아 끌 끌 끌 끌 끌 뭐 그런 말이 있죠 운전연수는 남편한테 배우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싸움을 해가지고 솔직히 저도 뭔가 멘트를 날리고 싶은데 이게 또 까딱 잘못하면 또 이게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으 î î î î... 아멘